안녕하세요. 1강의 4번. 현강은 밑에 연락처. 1강의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택지, EBS 책에서 얘기합니다. 선택지가 길면 좀 어렵게 느끼죠. 근데 선택지가 굳이 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길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EBS 책의 문제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썩 좋으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조건 확보를 따지는 개념은 이게 어느 정도 재진술 개념인데 그게 재진술이 너무 반복된다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내기보다는 그냥 어휘로 그냥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어휘 그냥 쓰임해가지고 단어 하나 줄그면 그냥 해결될 것인데 굳이 빈칸으로까지 했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차이들이 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여러분은 그런 감이 없겠지만 나중에 가다보면 제가 그런 부분 다 설명을 할 테니까 감이 좀 잡힐 것. 머리로... 소위 여러분들이 시험하라고 그러는데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서 그래요. 에로타임을 이렇게 한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 대신 생략대고 니가 엄청난 생략대고 여기서 같은 의도되어진 니네가 의도했던 청중이 이러지 못한다면 그럼 결국 의도했던 청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타겟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2부분만 본다 해도 빈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목형으로 간다 치면 제목형으로 간다 치면 제목형 빈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이걸 넣어버리는 법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서포즈 이렇게 나오죠 서포즈 이렇게 나오는데 서포즈나 이메진이나 컨시더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뒤에는 예를 드는 형태예요 가정해보자 뭐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의 순서를 정할 때도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가정해보자 유아사일린 캔드프 그러니까 네가 통조림 이제 그 캔 이제 그러니까 단팥죽 캔 이렇게 봅시다 단팥죽 캔을 판다고 해보자 더 미디어팀 매체 영상팀으로 보면 되겠죠 매체팀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요 매체팀이 타겟 트래디셔널 유세 캔드프 숲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 죽으로 봅시다 죽의 전통적인 사용자 이건 환자들이 먹잖아 애들 이유식으로 먹잖아 뭐 이렇게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애들의 엄마인 이런 전통적인 사용자들의 타겟을 맞췄다 치자 그렇지만 또 카피 여기서 카피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월드가 되겠죠 월드 광고 문구 이 카피팀은 여기서 카피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피라이트 광고 문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팀이 프리페이서 에르버타이지먼트 인텐드 투 인커리 싱글 피포 싱글 피포 여기 싱글 피포는 엄마들이 아니죠 그죠 혼자 사는 거고 혼밥족 이렇게 되고 혼밥족을 그죠 자극하는 데 의도되어진 광고 카피를 준비했다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커리지 목적을 투부장소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죽을 좀 빨리 그러고 건강해도 괜찮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 혼밥족인데 여럿이 먹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 먹으니까 맨날 라면 먹으니까 영양식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잣죽 무슨죽도 이제 뭐 사놓고 먹는 그런 대상을 했다 하는 거죠 지금 타겟이 틀려요 그죠 미디어팀에서 미디어팀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어팀이라는 게 여기서 비주얼팀으로 보세요 비주얼팀 그러니까 시각 영상팀 영상팀은 그죠 엄마들을 대기하는 대상으로 했는데 카피 문안 광고 문안 쓰는 놈은 혼밥족한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겟층이 잘못되어야 되는 거예요 The message will not make much sense To the media audience 그럼 그 메시지는 여기서 그 메시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카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카피를 그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는 여기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Will not make much sense 그래서 make much sense 그러니까 사리에 맞다 그러니까 사리가 맞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미디어 오디언스한테는 그러니까 미디어 여기서 미디어라는 게 뭐냐면 미디어 여기서 미디어는 그러니까 영상에서 그 뭐야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 총중 정도로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미디어 카피 스트레티지 둔한 매치 영상 매치하고 이 카피라이트의 전략 자체가 둔한 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납 매치하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메이크 센서는 사리에 맞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놈을 포함해서 빈칸이 되건 안 그러면 특정한 한 단어 한 단어 부분을 어휘로 가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휘로 가건 근데 어휘가치로 하자니 이런 경우에는 의미는 실제로 나세가 의미가 실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메이크 센스 해야지 실제로 사리에 맞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단어로 내기가 참 애매해서요 그럴 때는 차라리 빈칸 처리하는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을 좌우한다면 자 갑니다 Create advertising message in front of the wrong audience 그래서 이제 EBS에서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EBS에서 빈칸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EBS에서 빈칸을 쓸데없이 길어졌다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거다 치면 어느 한 부분만 단어를 그으면 되냐 하면 이거 한 부분이에요 이거 한 부분 이거 하나만 그으면 그냥 단어로 가요 그리고 이 단어는 쉬워요 왜냐하면 사리에 맞지 않아요 들어맞지가 짝이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빈칸으로 이 단어 하나를 살려주는 게 EBS 문제들 이 단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을 그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적절한 출제 방식이 별로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제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이 광고 메시지가 인펌트 오브 더 롱 오디언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EBS에서는 여기까지 문제를 냈을 거예요 여기서 롱이라는 얘기는 타겟의 잘못은 아니야 여기서 롱 오디언스라는 것이 이 인텐디드 한 게 잘못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총중 앞에 주어지는으로 보면 되겠죠 잘못된 총중 앞에 주어지는 대단한 이 광고의 이 메시지 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아야 돼요 메시지는 이 쪽 토탈 웨이스트 타임 앤 에프프트 그럼 저렴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부분으로 가요 여기서 롱 한 단어 해놓고 여기서 토탈 웨이스트 이 단어로 가요 그럼 여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단어 가치는 별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쪽보다는 어휘 쪽이라든가 이게 좀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둘 다 그렇게 썩 아주 아주 좋다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갑니다 if you focus on message strategies and ignore the media strategies 네가 만약에 이 메시지 자체의 전략은 강조하면서 무시한다면 미디어 전략은 무시한다면 우에서 보면은 메시지는 좋았는데 그 이제 광고 그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적절하지가 않아 라디오를 통해서 했냐 뭐 뭘 했냐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강조하면서 이거는 무시한다면 이렇게 되죠 무시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요 효과가 없다고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유 리스크 문법에서는 여기서는 리스크 닿으면은 리스크는 동명사 목소리로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요 유 리스크 데미징도 인타의 패키지 그럼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리스크 데미징이에요 데미징 인타의 패키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키지라는 얘기는 광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부분이 빈칸으로 간다 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부분도 빈칸으로 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럼 어이 하나로 낸다 치면 여기 같으면 뭐가 될까 리스크를 써도 위험하다가 되고 데미징을 써도 역시 효과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쪽이나 이렇게 가는 구조를 하는 겁니다 더 캠페인 더 버젤 앤 에리언스 하드워크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인타의 패키지 자체가 캠페인 광고 캠페인 자체나 예산이나 그죠 모두의 노력이나 이게 다 그냥 망쳐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목형으로 간다 치면 타계층 타계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매체와 메시지를 적절하게 결합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매체에 맞는 종합적인 광고계 이렇게 간다 해도 상관이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게 낫겠죠 구체적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서는 단어들만 여러분이 조합을 하면 돼요 고급형일수록 제목문제로는 잘 안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